너무 싫어 하나를 더 할까요? 하나 더 알면 될 것 같아요 할까요? 하나 더?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네! 좀 더 닦아 놓습니다 가위질은 사치 김 아주 간단하게 갖다 해서 오 방법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오늘 더 잘게 잘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겊네.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지? 뭔지 알아? 느낌이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가운데 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또 우리 위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또 한 번 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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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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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어요 우리? 자 이제 먹읍시다. 이제 먹나요? 먹어요 먹어요. 이렇게 싸서. 응. 뭐야 네가 먹는 거였어? 보통은 이러면은 아 뼛사람을 두지 않아? 먹자 먹는 건가? 혹시라도 맛이 없을까봐?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좀 그런 겁니까? 어 진짜. 음 김 삐어져있다. 김. 왜냐면 깻잎은 무조건 이게 김이 약간 아마 내가 입에 딱 들러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김을 한 절반 만들어줄 것 같아. 깻잎 맛이 안 나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음 괜찮아. 이거 찍고 있지? 잠깐만요. 제가. 가게 안 나네. 그래. 조금. 댓글 누르는 거 아냐? 먹는 거 같고 장난치더라고.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어디 영상에서 외국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림뇨 같은? 그걸 너무 맛있다는 거야. 자 됐어요. 됐어요? 응. 먹어요? 얼굴 나와요? 한 번 더 지적지적 해봐요. 얼굴 안 나와요. 그것만 나와요. 이거 깔고가 될 수 있는데? 응. 드셔보세요. 빨리 드셔보세요. 미안해. 드셔보세요. 아 왜 안 먹어요. 그래도. 빨리 드셔보세요. 왜 안 드세요. 빨리 드세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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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있어 그래도. 한 일 다 먹었어. 용기 있어. 음. 나쁘지 않아? 응. 어 그래요? 응. 나 먹일로 일부 연기하는 거 아니지? 근데 매운맛이 없다. 그럼 매워지는 괜찮은데. 덜 매워? 응. 그럼 다음에 캡사이신 사자. 못 먹은 맛은 아닌데? 하하하하하하. 휴대폰에 무슨 맛인지. 나. 나 근데. 신맛이여. 신맛이여. 좀 상한 맛. 근데. 나 이거에다 이거 먹어볼래. 이거에다 먹어볼래. 이거에다 먹어볼래. 김을 한 반만 넣고. 이거에다 먹어볼래.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먹으면. 좀 끔태야. 근데 매콤한 맛이 좀 올라오는데? 응응. 못 먹을 것 같아서 싸먹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맛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뭐. 응응. 뭐. 음식 상한 맛. 하하하하. 냄새 막. 근데. 그걸 괜히 상상하게 먹으면. 먹기 이상할 것 같아서 말 안했는데. 근데 괜찮지. 괜찮아. 너무 호화스럽다 이거. 응. 자치인들이 못 해먹네. 빼야 되겠어. 빼고 해야 되겠어. 아니야. 근데 집에 양파 다 있잖아. 그건 너네 집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조금 요리 해먹으면. 그렇지. 짜장면 시켜먹으면 양파 주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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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여기 딱 넣고. 김에 써먹고 김말이 같아. 매콤김말이. 괜찮은 거 같죠? 아는데 이거? 이게 그냥 괜찮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그냥 그냥 먹으면 됩니까? 네. 먹어봤어요. 응. 이건 뭐.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지. 아이고. 열이. 그러니까. 디즙을게요. 네. 떡이 됐어. 부침개 좀. 오늘 이거 좋아하는데. 불닭가루 부어. 완성. 국수수랑 되게 잘 어울린다. 괜찮네. 해맛살이랑도.